저희가 지난번에 콘서트 영상 리액션을 많이 해서 팬분들이 추천해 주신 건데요 아미 하면 또 콘서트에서 떼창을 엄청 멋있게 잘 해주는데 아미 떼창 모음입니다 떼창 모음 아미가 제일 잘하는 떼창 모음 리액션 해보겠습니다 떼창 모음 아 이게 어디지? 아 지금 들린다 좋아 아 둘 셋 이렇게 떼창 해주면 진짜 힘나겠다 감동이다 다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너무 명렬한 소리야 여기 있나요? 우와 진짜 가끔 돌릴 것 같아 우와 대이언이 동물이구나 어 이거 엄마를 알았어 오 있어 우와 길이라는 거래도 이쁘나 길이라는 거라도 있구나 길이라는 거로도 이쁘나 길이라면 지오디가 번호로 나도 나도 WhatsApp 우와 아 보내시만 이거 대박이다 아 이거 보내시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되게 기억이 많아서 잘해 이거 진짜 감동적이던데 봉날 봉날 남준이 엄청 많이 울었던데 고마워 마이크 맥시섭도 엄청 많았잖아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미안해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바쁘니까 엄마하고 자리 같이 눈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이돌 아아 아 예뻐라 엔넷 아니었어? 마마 마마 할 때가 없을까? 아이고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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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밤이 되게 멋있다 아미밤 진짜 아미밤 와아 예뻐 아미밤이 아اء 아으나 아니 노래가 되게 많더라구요 지금 한 명이 없었어요 아 쟤가 어디갔지? 아 쟤가 어디갔지? 아 쟤가 어디갔지? 아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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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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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줘 소주 이 노래가 좋아도 되는데 와 진짜 속사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장난 아니다 일본 사람들은 뗄창 많이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저 팬이 직접 찍을까 봐 이게 콘서트 무대가 아니라 바뀐 것 같은데 콘서트 안 예쁜 것 같아 나오나 보다 이제 발맞이 미장옥석 박진희 김태영 준장국 BTS 오 맘맘마 오 맘맘마 B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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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귀여워 보라에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